이번엔 목감님? 목감? 아니 목사님이 부르기 위해서 목사님 감동이 섞어서 아 정말 죄송스러운 느낌이면 약간 테마사회 같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샵 음악 듣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트럭이 가져가는 멜로디나 이런 거에 완전히 다른 걸 얹어보면 어떨까 톤테이블리즘 일어나는 게 있어 톤테이블리즘 일어나는 게 있어 톤테이블리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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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톤테이블리즘 마이닝만 가지고 하면 이게 한 번 더 샘플링이 되고 필터링이 돼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지금의 사운드를 바꾸는 거죠 소스도 이걸 쓰대 여기 있는 LP들의 소스가 말 그대로 다 소스가 될 수 있는 그렇지 우와 톤테이블리즘은 제일 중요한 게 디깅이라고 하는데 음악을 듣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딥 아 나 딥하우스 좋아하잖아 어 딥하우스 많이 듣던 뭐 아니 힙합이라고 해도 별 차이를 지금 못 느끼겠는데 이거 테크놀로직이라는 곡인데 제일 아마 우리 여기 앨범 중에는 제일 대중 쪽으로 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다재다능하시네요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도 되게 차분히 해 주시니까 뭔가 빨려 들어가요 어떤 소스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 큐사인 주시면 스타트 누릅니다 스타트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앞에 소스만 쓰지 몰라 음 그 바잇 이걸 하나 따시는 거구나 아 저렇게 음 그걸 어떻게 쓰실지 이제 궁금하네 이걸 반복해서 리듬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아 아 이렇게 오 오 다른 소스야 어떤 요거는 킥만 한번 잡아볼래 응 킥만 오 완전 어떤 다른 사운드 같네 요거만 들어볼게 아까 전혀 다른 노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DJ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그런 트로트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과정만 보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오 무조건 무조건 트렌디하지 않은 거의 완뽕 수준의 트로트 곡 거기다가 드럼 앤 베이스 사운드를 접목시켜서 새롭게 태어난 장르를 선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작할 것은 장르가 트로피칼 사운드입니다 트로피칼 사운드 트로피칼 사운드 트로피칼이 아니라 트로피칼 트로피칼 오 아니 원래 트로피칼이 있잖아 그쵸 거기서 살짝 가져온 거죠 응 제가 곡은 선곡을 해왔어요 아 그래? 진짜 전용체 적이네요 멜로디 사랑의 범인 이게 뭔가 슬프고 만들어지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근데 이거를 가사를 좀 바꾸면 굉장히 의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곡을 이미 발표된 곡을 지금 다시 한번 작업해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? 일단 아는 곡을 갖고 오고 이제 거기다가 새로 턴테이블 리즘을 통해서 배운 드럼 앤 베이스 장르의 트로트를 섞은 그래서 새로 탄생한 트로피칼 사운드를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장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번이나 экран의 종룡에 오레이벌로 덕 High 멈춰 공 lace bolt 선 Rh aud 언제까지로 사랑한 거고 우리 더 이상 방어 나지 마 안 눈봐야지 마 여기 둥지 둥지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도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이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웃어 한 노래가 해줄게 다시 있던 꿈이 다 사시 있던 아니다 사사 속에 그 때까지 있어 다시 있던 꿈이 다 사시 있던 아니다 사사 속에 그 때까지 있어 아! 내 사랑이 보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야! 컴온 형벽! 불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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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세 정해진 젠장 제 이럴숝! 가 루쌍! 제 사랑해 우리 사랑해 우리 사랑해 우리 내 품에 동기를 들어봐 내 품에 동기를 들어봐 정진 하이에나 2018년 영원히 와 와 어메이질 와 정말 멋진다 너무나 멋진다 아 닥터 아 이 아 아 아